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법 강의를 담당하는 김하연 교수입니다. 민법을 재미있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크게 나누면 재산법과 가족법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민법은 우리 범위가 방대합니다. 독일법 체계 판덱텐 시스템이면 우리 맨 먼저 제1편 민법충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법, 제5편은요 상속법 이렇게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독일법 체계 판덱텐 시스템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민법 중에서 우리 주택관리사보 수험생은 맨 끝에 가족법, 친족상속법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는 민법청칙 60% 물권법 20% 그리고 채권법 20%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민법청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청칙 60%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고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학습방법, 학습범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구나무 서주세요. 물구나무 한 번도 못 섰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히 학습범위, 학습방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간단하게 파악을 하는데 학습범위 이거 중요합니다. 엉뚱한 데 공부하시면 안 되잖아. 공부를 하더라도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올 부분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지. 엉뚱한 부분 공부하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 헛다리 짚었다고 그래요. 헛다리 짚지 마시고 첫 번째 나올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지.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을 공부하실 때 민법은 크게 나누면 재산법과 가족법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1편 민법 총칙이에요 여러분. 제1편 민법 총칙. 이 민법 총칙입니다. 그 다음에 제2편은 물권법 이렇게 불러요. 또 법조문 체계하면 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권법 이렇게 불러요. 물권법 이렇게 불러던 물권편 이렇게 불러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제3편은 채권법 채권편 이렇게 불러요. 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 이렇게 불러는데 바로 이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불러느냐. 가족법 이렇게 불러거든요. 가족법. 전에는 뭐 신분법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옛날 용어라. 그리고 현대산업사에 안 맞기 때문에 가족법 이렇게 불러고요. 요거를 갖다가 요 두 개를 갖다가 우리 재산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총칙은 뭐냐. 제일 중요한 총칙은 뭐냐. 제일 중요한 총칙. 60%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재산법 분야에 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들이 총출동이 되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채권법은요. 그렇죠. 총칙에 나오는 거예요. 물권법은요. 총칙에 나오는 거예요. 가족법은요. 좀 나와요. 그래서 가족법 분야 일반적인 규칙들도 좀 나오는데 여기는 별로 안 나와요. 여기서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우리 준비하시는 게 뭐예요. 주택관리사 시험이죠. 주택관리사보 민법은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약 60% 그렇죠. 여기서 20% 20%는 몇 문제? 8문제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60%는 몇 문제? 40문제 중에 총 40문제. 24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인할 부분은 충칙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충칙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칙이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가 1조서부터 184조까지요. 여러분. 여기가 184조부터 372조까지요. 그럼 여기 채권법은요. 그렇죠. 373조부터 766조까지요. 그럼 여기는요. 그렇죠. 767조부터 1118조까지요. 그래서 민법은 1조서부터 1118조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거 수치의 이유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시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참고적으로만 알고 여기서는 어찌됐든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우리 시험법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 공부하시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한다고 어른들이 호디리 짚었다고. 호디리. 그래서 학습 범위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채권법에서 20%, 물권법에서 20%, 총책에서 60% 주제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 첫 시간이니까 학습 범위를 생각해 봤으니까 학습 방법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공부하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겠죠. 그거는요. 먼저 용어를 잡으셔야 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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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모든 학문 모든 공부는요. 용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라도 공부하실 때 용어를 알면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절반은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1년을 공부했어도 2년을 공부했어도 용어 모르잖아요. 전체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 향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용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용어를 잡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게 법 공부니까 법률 용어 사전 법률 용어 사전 뭐 가족 중에 학생이 있고 또 이웃에 또 로스쿨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해서 이거 빌려다가 하시면 더 어려워. 법률 용어로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 국어 사전이 있죠. 일반 사전. 중고등학교 학생들 갖고 다니고 그거 갖고 찾으면 훨씬 쉬워요. 이해도 빠르고. 그런데 일일이 찾은 시간이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 잘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든 용어 파악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법 공부를 갖다가 법 공부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 그렇죠. 법학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법 공부를 갖다가 법학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민법학 아예 책 제목을 민법학 이렇게 해놓은 책도 있어요. 이제 우린 수험서니까 민법 그러지마요. 주택관리사 민법 그러지마요. 그런데 법 공부는 다 뭐가 있느냐 그렇죠. 방금 소개해 드렸죠.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법조문이.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렸잖아. 1조소부터 1118조까지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1조소부터 184조까지다. 우리가 올인할 부분은 1조소부터 184조까지예요. 그리고 채권은 766조까지야. 따라서 767조부터 1118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 공부는 뭐라고 부르느냐 법 공부는 법 해석하기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 법 공부를 왜 법 해석하기라고 부를까 여러분. 그거는 바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공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 기본서 교재 책은 근거는 민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조문. 민법 조문. 따라서 법 공부를 하실 때 법조문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법조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관련 법조문.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시면 중요한 법조문은 관련 법조문을 아예 박스, 네모 처리해서 실어놨잖아요. 그런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그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흐름을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법 공부는 법 해석하 가장 기본이 법조문을 해석하는 공부다. 그래서 이론 공부도 법조문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제기해서 나온 게 판례인데 그 판례를 뿌라서 한 거예요. 따라서 법 공부는 법조문을 무시하면 끊고 다치는데 우리가 올인할 부분은 몇 조예요? 60%가 출제되는 1조서부터 184조까지입니다. 여기는 빼뜰고 있어야 돼요. 물건 채권은 나중에 찍어도 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찍어드려. 근데 여기는 우리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된다니까요. 자, 지금은 안 챙겨도 됩니다. 우선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고 나중에 챙기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그렇죠. 이 법조문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사의 분쟁이 약이 됐을 때 민법을 가지고 우리 소송 제기하면 개인과 개인사의 소송을 제기하면 민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요. 그걸 우리 판례라고 그래. 최근에 최근에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로우스쿨 시험 등 판례가 대세입니다. 판례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 관련 판례를 연결해서 공부하시고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왜? 기출문제는 또다시 출제가 되니까. 기출문제는 또다시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푸시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푸시고 하시면 우리 70점까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민법은 비교적 정직한 감옥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고득점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도 70점까지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70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은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으니까 70점을 목표로 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100점마저라 그러면 부담스럽지. 비전공이고 처음 공부하는데. 그렇지만 7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 조금만 열심히 하면 70점 나오지. 그래서 우리 70점을 목표로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진 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 자 민법공부는 암기를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단순한 암기하면 실패합니다. 문제 수준이 높아지면 못 풉니다. 따라서 반복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과목이다. 그럼 반복 몇 회를 해야 되느냐. 몇 회 반복 2회가 필수입니다. 이 세상에 1회독으로 되는 공부 있을까 여러분? 1회독으로 합격하는 공부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운전면허 한 번에 합격했는데 운전면허에 비교하시면 안 되죠. 2회가 필수인데 이거는 20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 20대 그러니까 내가 40대다 그러면 몇 회가 필수가 될 수 있어? 4회 자 여기 강의 들으면 우리 강의 들으면 우리 한스레 강의 들으면 1회 되잖아요. 책 한 번 보면 2회 되잖아. 그리고 한 번쯤 더 하시라 그러면 근데 40대라도 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고 최근에 술 담배 안 하고 책 많이 보고 이런 사람은 좀 줄여도 되겠죠. 근데 20대라도 학교 다닐 때 사고만 치고 공부 안 하고 술 담배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어찌 됐든 2회 정도는 해야 뭐가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래도 싹 끝내면 싹 사라져요. 싹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학습 방법 학습 범위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교제에 넘기시면 제1절 민법일반 서설 나와 그리고 민법의 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민법이 뭐냐 이걸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은 개인끼리의 물권, 채권 즉 재산, 가족 이런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개인끼리 개인끼리 근데 개인을 우리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사인 이렇게 부르거든 사인 사인 따라서 사인 상황 안에 이 관계를 넓은 의미로 우리 법률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끼른 걸 싫어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성인반들은 사인 상황 간에 법률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렇게 가장 짧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인 상황 간에 법률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오늘 민법 공부하셨는데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이 오늘 민법 공부했다. 민법이 뭐하는 공부야? 민법이 민법이지 뭐야?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안 되죠.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들 사인 개인사어 간에 법률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가장 짧게 줄인 거예요. 그러면 법률관계가 뭐냐 민법을 가장 크게 나누면 뭐라고 해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이거를 기울하는 법이지. 재산관계를 또 분리하면 뭐가 있어? 물건과 채권 가족관계를 분리하면 뭐가 있어? 친족과 상속 그러니까 민법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국민 상호간 우리 시민 상호간 시민법에 여러분 시자가 생략된 거예요. 시민법 시민들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상세하면요. 그렇죠. 국민들의 개인 상호간에 물건, 채권, 친족, 상속 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우리 한마디로 줄여서 법률관계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넓게 풀면 이거예요. 바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사인 상호간. 사인은 개인 상호간이지. 개인 상호간. 요겁니다. 요거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성인반들은 이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짧게 줄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짧게 줄이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런 뜻이지. 법률관계는 뭐예요? 법률관계.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좀 더 자세하면 물건과 채권. 친족과 상속. 그렇죠? 총칙은 뭐라고 그래서 총칙. 그런 것들의 규칙, 일반적인 규칙들이 총출동이 돼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사인 간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재산관계는 뭐였어요? 재산관계. 물건, 채권 거기까지는 현법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족관계는 친족, 상속관계. 이건 현법이가 아니니까 가족관계는 무시해도 돼. 재산관계, 물건, 채권까지는 우리 현법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흔코 다쳐.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서 개인의 의사 법률에서 형성되고 규율됩니다. 그래서 특히 민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한다.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될 때는 계약 자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계약 자유 원칙. 이것이 지배하는 개인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법률관계에 적용돼요. 사인 상호관이니까 우리 개인 상호관만 적용되는가? 그건 아니지. 국가기관이 이 건물을 임대되겠다. 그럼 임대차 계약은 민법의 임대차 계약. 거기에 민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야 되겠다. 매매. 그럼 매매는 어느 법률에 따라야 돼? 민법에 따라야 돼. 민법 채권.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법률관계에도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계약을 할 때는 바로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은 사인 상호관의 법률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 짧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 나오잖아요. 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바로 민법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전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법 체계 판덱텐시스템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법 제4편 5편 상속법 여기가 가족법 여기가 재산법 총칙이라는 건 주로 재산법 분야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총출동이 돼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몇 조서부터 몇 조까지 여러분? 그렇지. 1조서부터 1118조까지 구성이 돼있거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불르는 거예요. 실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불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건 민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총칙 1조서부터 184조까지 물권법 185조부터 372조까지 채권법 373조부터 766조까지 그래서 우리 형범위는 민법 1조서부터 766조까지 여러분 근데 물권 채권은 20% 20% 적게 나오고 총칙에서 60%가 출제되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시라고 그랬지? 어디에 올인하시라고 그랬지? 어디를 제일 많이 학습하시라고 그랬죠? 1조서부터 184조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민법전에도 일부 공법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민법은 사법이지만 주로 개인과 개인사의 법률관계를 비율하지만요. 그래서 어느 걸 얘기하느냐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벌칙규정 이런 거는 공법적 측면이에요. 그리고 97조인데 채권의 강제행 389조인데 이런 강제행은 공법적 측면이에요. 집행 절차니까 그리고 벌칙이니까 그래서 민법이 꼭 개인과 개인사의 사법적 요소만 있는 거냐 특수하게 공법적 요소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 민법전에다가 기타의 특별사법 또 기타 특별 민법 부속민법 공법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이거는 대표적인 게 환경법도 들어가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 뭐 있어요. 임대차산법 국민들의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임대차산법 그것도 바로 넓은 의미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근에 개정된 임대차산법 국톱에서 발표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막 저항을 하고 싫어하고 그런 분도 생겨났어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 포함해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전자부터 기타 특별사법까지 전부 포함하면 우리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에서 민법의 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뭐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현문제 나오진 않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 민법실력이 안 자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자의 관계 나와있잖아요. 이건 현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터치를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렵거든요. 자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일치하지 않겠죠. 범위가 좀 더 넓고 항범위하니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집대성한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 전모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그 둘의 관계 양자라는 건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니까 양자의 관계 우리 간단하게 파악을 했고요. 민법에 의해 이런 건 시시에서 현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안 하면 실력 향상이 더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실질적 민법에는 형식적 민법 전 이외에도 각종 특별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개를 해드렸죠. 주택인대차보호법 그리고 공법규정정 일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건 공법적 규정이에요.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 이런 것도 들어가고 관습법도 들어간다는 거 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차이점이 박스 도표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원물임대차보호법 들어갔죠? 그리고 부동산실 권리자 명의등계약을 하는 법률 이런 거 들어가요.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서는 실종선고 그리고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의 벌칙 79조 등은 공법적 규정이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상법이고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사수송법 형사수송법 법체계를 우리 원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법체계를 우리 사법과 공법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는 거 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민법은 어디예요? 소속이 사법이지 사법 그럼 우리 공법 공법 이런 말을 쓰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사법이라는 건 가장 쉽게 얘기해서요. 사인상호간 우리들 개인상호간에 법률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공법이라는 거는요. 그렇지. 개인사이가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기울하면 우리 공법이다. 그러는 거고 우리 국민 시민 개인들 사이를 주로 기울하면 사법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 개인과 개인사이를 기울하는 건 민법과 상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국가나 공공기관 우리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기울하면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법이라고 하는데 헌법 행정법 민법 소송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림을 그리느냐. 중간적 영역 겹치는 거 겹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요. 사법적 측명 개인과 개인사의 법률관계도 기울하고 들어가 있고 또 국가기관 공공단체와의 관계도 기울하고 있는 그런 중간적 영역 법률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산업사회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그런 법률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법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법 여러분 노동법 하면 쉽게 얘기가 될 거예요. 노동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또 뭐 얘기하는 거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사법 100% 공법 100% 이런 게 없어요. 중간적 영역이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과 개인사회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단체의 관계도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간적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슬듯이 딱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학설까지 생겨났는데 여기서 현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 국민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등 우리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려고 해서 많은 저항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따라서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우리 개인 사이의 평등관계. 그런데 국가기관은 우리를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평등관계 수집관계다. 여기는 수평관계 평등관계다. 사법은. 그리고 사법인 민법은 사적 자체 원칙 계약 재원칙이 지배를 하는 거고 공법은요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거지 법치주의에 따라 하는 거지 법치주의 분쟁이 악의가 됐다. 그럼 공법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행정소송 개인과 개인사의 분쟁이 악의가 됐다. 무슨 소송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아마 중고등학교 3시간에도 나올 걸? 그건 민사소송법이지. 민사소송법.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공법과 사법을 구별을 하셨어요. 성질설 학설은 현문제 안 나오니까 간단히 봅니다. 법을 규율하는 법률 관계 성질에 따라서 불평등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이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규제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평등 대등 개인과 개인사의 이건 사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 성질 설 이렇게 불린다는 거고요. 주체설은요.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규제를 표준으로 해서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또는 공동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관계를 규율하면 공법이고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건 사법이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절충설은요. 성질설과 주체설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데도 이와 같이 학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학설들은 현문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국가 등이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즉 국유재산 중 잡종자산 대부행위에는 사법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자 간의 사법이 적용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가기관이 이런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겠다. 사무실로. 그럼 민법에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니까 민법을 적용해야죠. 일곱 번째 국가의 공무원 파면은 국가가 우월한 주에서 행하는 공법행위에요. 그래서 회사의 직원 해고와 그 성질이 같지 않고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행정법원에 관할이다. 그런 얘기에요. 자 이번에는요. 현대사에 있어서는 사적 생활관계라고 해도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국가 등 공적 조직의 간섭에 의해서 규율 대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의 공법화는 노동법 또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영역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적 영역이다. 방금 소개를 해드렸잖아. 그렇죠? 자 두 번째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자 그러면 민법이 첫 번째 우리 사법이다. 파악을 하셨죠? 민법이 첫 번째 사법이다.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거죠. 화장실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민법이 일반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민법이 일반법이다. 그러면 일반법이라는 건 뭐냐?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상이냐? 서울이냐? 제주냐? 장소적 제한도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냐? 제한도 없어요.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국민 모든 장소 어떠한 상이라도 이 두루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민법을 우리 일반법이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사항이냐? 적용상 제한 없이 우리 국민에게 모두 두루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거에 관계없이요. 여기는 사법이라는 의미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된다는 얘기고 일반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사항이냐? 적용상 제한 없이 두루 적용되면 우리 바로 일반법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니까 사법으로서 민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갑 소유의 건물을 갖다가 갑이 건물 줍니다. 건물 소유자예요. 이분은 빌리려고 그래. 임차인의 임차인.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상이냐? 적용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상가 점퍼 건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임차인 이름이 뭐예요? 이명태 아저씨. 명태 하신 분은 뭘 갖고 있을까요? 명태 하신 분은. 명태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퇴직금을 많이 갖고 나오시잖아요. 퇴직금. 그래서 1순위로 하는 게 뭐예요? 치킨집 식당 같은 거. 그러니까 상가 점퍼를 하나 빌리려고 그래. 임대차기야. 1층에다가 목 좋은 데다 하나 해보실려고 그래. 그러면 이때 영세 상인을 보하기 위해서 민법을 적용하는 게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뭘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돼? 상가 건물 임대차 법법. 이걸 우선해서 적용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여기가 주택이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돼.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민법은 일반법이지만 일반법에는 특별법이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일반법은 장소적, 인적, 사항적인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특별법은 특정 지역, 특정인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하만 적용되는 법으로 상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 가정처벌법 이런 게 바로 특별법이 돼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민법과 상법이 있을 때는 둘 다 사법이지만 상법이 특별법이 돼. 그래서 상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갑가을이 일반인이 아니라 회사예요. 회사. 그럼 둘 다 상인하냐. 상인. 그러면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인 상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저기 존다스텐 한 분이 존다스텐. 우리 인터넷 강의는 존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재미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빽 지를 수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구나무 서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이렇게 물었더니 중간스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리까리스텐 그러시더라고요. 자, 처음엔 조금 어려운데 두 번 이상 반복하시면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점점 쉬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소속이 뭐라는 거예요? 사법, 공법이 아니라는 거지. 민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일반법. 파악을 하셨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실체법. 실체법이란 얘기가 뭘까? 실체법. 실체법. 그렇죠. 민법은 실체법이라는 의미는 권리의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럼 개인과 개인이면 민법을 적용해야죠. 그럼 민법은 실체법이죠. 왜? 그렇죠. 기본적인 권리 의미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법이니까 기본적인 권리 의미에 대한 사항을 정해놓은 법이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매수인으로는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겨요. 매매 계약하시면 민법에 따라서 권리란 말은 뭐야?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수 누리게 법이 인정하는 힘 의무는요. 이에 반하여 법률상의 구속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상의 구속력. 그러면 어떤 권리가 생겨? 그렇지.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 토지를 인도받아 등기할 권리가 생기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어떤 의무가 생겨요? 그렇지. 대금을 줄 의무가 생기는 거지. 대개 세 파트로 나눠주잖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리고 권리가 생기지. 잔금 지급하면 토지를 인도받아 등기할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럼 매도인 갑 토지 소유자 갑 이분은 어떤 의무가 생기고 어떤 권리가 생겨? 대금을 받을 권리. 매도인 갑은. 그리고 잔금 받고 토지를 인도하고 등기해줄 의무가 생기잖아. 이와 같이 민법은 실체법이라는 의미는 민법이 개인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얘기. 자 그러면 실체법의 반대는 뭘까?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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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절차법이라는 건 뭐예요? 소송법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법 가장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만약에 잔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등기필증 인감 등을 떼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조를 해서 등기 해줘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줘야 안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요기 요기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요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이면 가압류 국가기관이면 압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서 강제 집행 집행 절차를 구해야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절차법 따라서 민법에는 민사 소송법 형법에는 형사 소송법 행정법에는 행정 소송법 소송법이 이들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어요 실체법 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요 이들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면 절차법 이렇게 불러요 민법은 소속이 사법 이다 일반법 이다 실체법 이다 파악을 하셨어요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제1절 서설 민법의 의 그리고 민법의 체계적 쥐 민법은 사법 이다 그리고 일반법 이다 실체법 이다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민법 쉽죠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도 있죠 머리틀 나고 총공부하는데 쉬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부분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강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